네스! 브레이비! 안녕하세요! 브레이비입니다! 자, 우리가 오늘 왜 뭐였죠? 아주 재미있는 걸 하기 위해서! 맞습니다. 자, 로우씨 설명 한번! 뱀즈분들이 궁금했던 거를 저희 브레이비한테 다 물어보셨어요. 특히 실험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?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? 저희도 지금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못 들어서 설명 이렇게밖에 못 하겠는데 네, 네.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것들을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!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, 여러분? 렛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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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치고 에이스팅 머리 자라 쓰던가 되게 잘생겼어요. 아, 우리? 네, 되게 잘생겼는데요, 오늘? 아, 잠시만요, 형아. 형아, 형아, 형아. 근데 XX 무슨 나왔더라? X가! XX 무슨 말 자가? 소고기 좋아해? 근데 여기에 거짓말을 잘해요. 소고기 안 하고. 네! 첫 시작! 이거 바로 시작! 같이, 같이 본가요? 네! 같이 볼까요, 이렇게? 다다다다! 뭐지? 아, 우영 뭐야? 우영 오빠가 특히 얼굴 칭찬을 좋아한 것 같은데 그럴 때 멤버들의 반응이 궁금해요. 아, 우영 오빠가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 형을 제일 많이 보여드릴 거 같아요. 아, 여러분들이 많이 못해. 방금 실험을 했잖아요, 저희가. 아, 그게 일부러 한 거야? 에이스팅 머리 자라 쓰던가 되게 잘생겨 보여요. 되게 잘생겨 보여요. 아 진짜 야 너 아 진짜 편하지 아 치켜 찍네 너 반응 잘했겠지? 형! 제가 좀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얘기 쏟아냈 오빠 아니 윤호는 진짜 얘기했잖아 어 얘 얘기했잖아 너네 얘기했잖아 너네 얘기했잖아 어 나 솔직히 안 돼 뭐 스타일처럼 아 부모기 하나 무슨 말 잘하고 무슨 말 잘하고 뭐 소고기 좋아해? 근데 분도 그거밖에 없어? 아 오늘 아니 하필이면서 머리를 자라가지고 두번째는 잘해야겠다 반응을 이미 한 거 아니야? 아 이거는 이제 멤버의 폐활령을 알고 싶습니다 폐활령? 자 시작하고 세번 딱 자 준비 시작 세번 한 번 두 번이 두 번 두 번 두 번 자 마지막 세 번 세 번 시작 이거 터지면 어떻게 해? 터지는 걸 하고 잡으세요 잠깐만 우리 이거 아직 남은 거 넘었는데 어차피 아 여기서 형 이리 보여 맞아요 세 번 할게요 오케이 형 형 됐어요 됐어요 세 번 이거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두번 세 번 세 번 자 아 진짜 う 힘으로 PRESENT 히어라 해결된 건가요? 오케이 자, 잘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멤버들 정신연령이 몇 살이 한 더요? 정신연령 일단 반이부터 몇 살일 것 같아요? 정신연령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야 서는데? 서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의외로 그룹이 단순해서 이거 kor obsess sit 고등학생 모 escort 저는 18살 그럼 18살 18살 ": 좋습니다 aquначала nteult mom 亲 한 you 나는 착한 10살 정도? 10살 착한 10살? 나는 16살 중삼 느낌 남은 28? 19살 19살 20살 아니 가끔은 70살이 바뀌네 나 그건 더 느긋해 잠깐만 그러면 이것도 한 14살, 5살? 14살 15살로 하자면 15살 자 윤호 몇 살인 거야? 7살 7살 22 16 15 12살 12살 5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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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10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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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살로 하겠습니다 10살 윤호의 정신열요 오케이 에이스의 정신열요 저는 20살 22 저는 의외로 조금 마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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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의 마음이야 대수원 28살 대수원 28살 50후반대 28살 저는 그 다음에 바론 2 고생하겠습니까 바론 2 나 평범 나 평범 평범 어렵네 50 하하하하 20 난 20 28 28 29 저는 저는 많은 누가 30살 어렵다 바론이 36 그 다음에 지우 18살 18살 하하하하 17으로 해야 돼요 저는 13살 딱 초기 18살 오케이 안돼 에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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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요? 저 2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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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열려도 시간열랬자도 아 10살이에요 그럼 21 22 22로 하면 네 22로 하겠습니다 호소 로우 54 54 54 큰애 세팅 가네요 정매하는 거 같다 그러면 저 일흔 갑니다 일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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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신이 일흔 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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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스트를 해야 한단 말이죠 아니 이제 테스트 해야 돼요 네 네 저희가 인터넷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어떻게 나왔죠? 그럼요? 뭐 한번치? 저는 일단 지후보가 보면서 나는 우연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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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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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무튼 네 저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멤버들의 정신 연령은 여기까지? 이 템트는 정확한 건 아니니까 제기의 너무.. 제기의 너무 감사합니다 제기의 너무.. 신.. 신.. 사과의 벚스를 가늘고 길게 벗길 수 있는 멤버는 누구입니까? 아.. 양도 길게 가진다는 건데 가늘고 길게 그러면서 시각은 상관없지 않나요? 시각은 상관없지 않나요? 시각은 상관없지 않나요? 자 시작!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 조신해야 우리 정부도 각각 좁우고 하긴 한다 네 오우유도 잘한다 그 벚지 사태 안 해 저 안하고 싶어요 저는 푸셔봤어요 아 근데 근데 금연이 없게 되게 깔끔하네요 당신은 그냥 나무네요 반대 반대 어? 끊었나요? 끊었나요? 공감 자 유노의 비밀입니다 유노네 이제 유노네 제사상에 이렇게 올라간다 원래 제사상에 올라갈 때 이렇게 제사상에 다 나와서 습관이 되죠 습관이 아 근데 뭔가 레이트만 하면서 뭔가 안전하게 가요 제국 잘한다 아 그럴까? 무게때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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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일이야? 어 근데 가는거는 지금 제국이 더 가늘어 어 더 가늘어 이거를 길게만 하면은 습관이 잘하네 그래요? 나 처음에 붙는데 근데 이렇게 편하지? 불친구하는데 아니 이사화가 이제 울퉁불퉁하네 근데 이거 흔들자니까 초록색이 원래 흔들자 근데 초록색이 사와 맛있긴 한데 아 먹으면 안 돼 아 먹으면 안 돼 아 먹으면 안 돼 야 쟤 이거 우주 잘하는데? 아! 흔들끝니다 야 그거 좀 얘기하지마 잘했다는데 이거 기계 때문에 떨어졌어 어 난이가 어렵는데 아 먹으면 안 돼 아 먹으면 안 돼 아 먹으면 안 돼 그거는 비싸네 기계 갑시다 우리 기계 아 아 아 이거는 나는 안 먹으면 이거 진짜 못한다 너무 무거운 거 왜 이렇게 나 내까지 다 패였어 지금 어 그런게 먹을래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신기하다 이거 뭐야 얘기 시작해주세요 여러분 얘기 시작해주세요 어 근데 다 깎았어요 오 오 잘했다 잘했다 이거 반응이랑 세이드만 보면 될 거 같은데요 이거 뭐야 이거 먹어 어? 아 이게 더 기네요 아닌 거 기네 아니 사법관은 작아서 아 작아서 맞아요 맞아요 예사만 하고 내가 잘 우와 아 더 기네 다음은 제가 이거 해볼래요 아 안무 몇 배속까지 가능할까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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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오 오 와 이거 진짜 힘들다 와 이거 진짜 힘들다 자세히 가겠습니다. 자세히 가겠습니다. 자세히 가겠습니다. 자세히 가겠습니다. 박수 한번 드시죠. 네. 일단 저희가 뱀진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한번 직접 해봤는데 오늘 못했어요. 우선은 되게 심박한 게 많아서 진짜 많은 게 많네요. 첫 번째 질문인데 가장 심박한 게 아직도 너무 컨텐츠를 해가지고 다음에도 저희가 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바이바이. 구독과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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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람 설정까지. 한번 더.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. 안녕. 안녕. 브이로그 다 오셨어요. 그렇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